결혼 1년차 부부입니다. 결혼하기 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내가 딸은 없고 아들만 둘이라 옛날부터 딸을 꼭 갖고 싶었는데 나는 너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셨어요.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시어머니 댁 근처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 친정과는 엄청 멀지만 시댁과는 도보 10분 정도로 가깝게 살았어요. 집이 가까워서 그런지 주말마다 시어머니 댁에 가서 지냈는데 남편은 평일에 회사 다니느라 너무 피곤했다며 방에 들어가서 밥 먹을 때 빼고는 나오지도 않고 시어머니는 평일 동안 밀려있던 집안일을 저와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.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 하다가 끝날쯤에야 방에서 나온 남편이 엄마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? 집에서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어서 그런지 엄마 밥 먹고 싶네 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저 노려보시며 서방 밥도 안 챙겨주냐? 라고 하시는데 저도 회사 다니는 사람이고 어떤 날은 야근하느라 남편보다 늦게 오는 날도 많은데 남편이 배달음식 시켜 먹은 설거지거리 치우는 것만으로도 피곤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조금 억울했습니다. 시어머니는 밥 차리는 거 도우라고 하시면서 1시간을 계속 일 시키시는데 남편은 방에서 게임하다가 밥 다 됐다고 부르면 신나서 나와서는 밥 먹는 내내 역시 엄마 밥이야 딴 사람이 해주는 거랑은 비교가 안 돼 이러면서 밥 먹는데 괜히 시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눈치 없는 남편이 밉기도 했습니다.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딱히 뭐라 하지 않았어요. 그런데 전에 시어머니 생신 때 비싼 한식당 예약해서 친척분들 다 모이시고 남편이랑 뭐 드릴까 고민하다가 시어머니도 아무거나 하라고 하시고 남편도 제가 알아서 하라는 듯이 말해서 현금 50만원 정도 드렸습니다. 시어머니는 당시에는 좋아하시며 받으셔놓고 제가 저희 친정 엄마 생신 때는 엄마가 시어머니처럼 다 모이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가족끼리 간단하게 집에서 먹자 해서 제가 집에서 생신상 차려드리고 엄마랑 옷 몇 벌 같이 사러 갔습니다. 그런데 생일 당일날 시어머니께서 생신상이랑 옷 선물 보시더니 나 때랑 많이 다르구나? 그렇지 아무래도 친정 엄마랑 시어머니는 다르지? 그러시면서 은근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시어머니 눈치만 보시면서 생신을 즐기시지도 못하셨습니다.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 모셔다드리고 저는 집도 멀고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자면서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생신 때 마음 상하신 것도 풀어드리려고 하루 엄마 집에서 자고 바로 출근한 댔더니 시어머니는 못마땅하신 듯 인사도 없이 남편이랑 가버리셨습니다.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오자마자 화내면서 당신은 꼭 티나게 차별해야겠어? 우리 엄마 생신 때는 식당에서 대충하고 선물도 고르기 귀찮으니까 돈으로 때우고 이게 뭐야? 그래놓고 니네 엄마 생신 때는 집에서 손수 차리고 같이 쇼핑하면서 옷도 사드리고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는 건 아니지 않아?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운했으면 나한테 며느리 잘못 든 것 같다고 하셔? 당신이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 알겠는데 그럼 우리 엄마 없을 때 하던가 꼭 다 같이 모이는 가족 모임에 일해야겠어? 그렇게까지 효도하고 싶냐고? 우리 엄마가 너 보실 때 딸처럼 대해준다고 하시고 시집살이도 안 시키는데 잘하지는 못할 망정 차별을 해? 어? 라고 소리치는데 저도 조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께 생신날 같이 백화점 가서 고르자고 했더니 귀찮으시다면서 알아서 준비하라 해놓으시고 남편한테도 시어머니 평소 좋아하시는 거 뭐 있냐 물어보니 아무거나 라고 답해서 저는 그냥 필요하신 거 사시라고 돈으로 드린 건데 심지어 친정 엄마 옷값은 30만 원도 안 되고 생신상도 제가 차려드린 재료비는 10만 원도 안 되고 시어머니 생신 때 예약한 식당은 친척분들 많이 오셔서 4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여러 번 여쭤봤는데도 다 상관없다 하셔서 그냥 어머님이 전에 친구분들이 가고 나서 자랑했다고 가보고 싶다고 하신 식당 어렵게 예약했고 필요한 거 사시라고 돈으로 드린 거고 우리 엄마는 식당 가지 말자셔서 내가 차린 거고 평소에 시장에서 산 옷만 입고 다니셔서 처음으로 백화점 옷 몇 벌 사드린 게 왜 차별이야? 나는 분명 어머님도 필요하신 거 말씀하시고 식당 말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신상 받고 싶으시다 하셨으면 나는 기꺼이 차려드렸을 거야 그런데 친척분들 오신다고 식당에서 먹자 한 건 당신이잖아 이게 뭐가 시어머니랑 친정 엄마랑 차별하는 거야? 라고 말했는데 남편은 집을 나가면서 내일 엄마 찾아뵙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백화점 가서 옷 몇 벌이랑 화장품 사드리고 네가 직접 장보고 장모님 생신상보다 더 고하게 점심 차려드려? 네가 그렇게 할 때까지 나 집 안 들어와 이러며 나갔습니다 남편한테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고 남편 나가고 이 글 씁니다 정말 제가 친정 엄마랑 시어머니랑 대놓고 차별한 건가요?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가 차별하는 며느리로 보이셨을까요?